다음으로는 조기 진단에 활용하는 경우입니다.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MRI, PET 영상 같은 펑셔널한 이미지 영상을 가지고서 조기에, 알싸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알싸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일찌감치 언어라든지 또는 테스트 결과 값을 활용해서 이제 경도 인지장애가 있을 때 찾아내는 것 뭐 이런 거 관련된 연구들이 요즘 많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기 진단 쪽에서도 요즘 AI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리퀴드 바이옵시인데 리퀴드 바이옵시는 뭐냐 하면은 원래 바이옵시라고 하면은 병리학적으로 조직을 떼내서 거기에 어떤 확진을 한다든지 질병 진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바이옵시라고 하는데 리퀴드 바이옵시는 일반 바이옵시가 수술하고 나서 수술 조직을 갖고 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안 하고 혈액 안에 있는 미량의 바이오 마커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양 마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모아서 이제 그 AI로 판정을 하면 이 사람이 어느 부위에 어떤 그 질병이 있다 또는 암이 있다 마치 바이옵시 해 가지고 확정 짓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혈액이 체액이 일종의 그 액체잖아요 액체를 보고서 바이옵시 해 가지고 진단을 한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하기 전에 뭐 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보기 전에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종류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 쪽에 들어가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 쪽에서도 우리나라 같이 특히 이제 내시경 많이 하는 경우에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보면서 조기에 사람들이 의사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찾아내고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조기 진단 쪽에 최근 들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질병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혈압처럼 만성병은 지속적으로 이제 AI 같은 걸 활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단계와 같이 연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CGM 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이라고 해서 피부에 이제 심어두고 Metronics 같은 회사에서 이런 걸 많이 만들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심지어 요즘에는 인슐린 펌프가 이거를 또 연동할 수 있도록 된 게 많아서 적절한 시점에 인슐린을 공급을 해서 이제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서 저혈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고혈당으로 가게 되면 또 인슐린이 적정하게 들어가 가지고 역시 혈당이 너무 높아 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도 많아가지고 이런 측면에서도 AI나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위치랑 직접 무 iPad 제가 든 편위를 번쩍을 못 relates한 복지 환율이 토마토ả오 이렇게 변련된 적이 해 제가 일시 bulk팀을 한 번을 볼거에요 너무 귀 Höhen당 select 말고